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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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인천공항입니다. 저희가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안녕 저희는 비행기 타기 15분 전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 알지? 오늘 신발 벗기 편한 걸로 신고 왔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 조현이도 인사해주세요. 안녕 우리 카메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여기 우리 여러 시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갑니다. 신난다 여기 지금 다들 영상을 찍고 계시네요? 하하하 귀엽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결이 형이 있어요. 한결이 형은 안녕 그리고요. 제 뒤에는 민욱이 형이 있답니다. 펜치 park 지낸 다음날 안전 이예의 다음날 다음날 일본 공항 도착 안녕 저희는 지금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숙고 왔습니다. 뭐? 푸딩을 먹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푸딩 먹방 시작합니다. 음! 맛있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옆자리에 유럽에서 오신 한 50대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낚시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싱어다. 저는 싱어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더니 오 와우! 나이스! 글로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BA173다. 최근 타이틀곡은 조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모장에 적어드렸어요. 저희 팀 이름과 개 이름과 저희 타이틀곡 조우스를 찾아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무대를. 제가 나오는 구간에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It's me! It's me!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비밀도 교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이 일어났어요? 빠라바라빰! 스스로운 정리생활! 짜잔! 조식입니다. 간단하네요. 우리의 호텔 비유! 밥을 먹을게요. 일본의 오렌지 주스는 맛이 다른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이 좀 다른데? 정리 2일차 점심. 슬기로운 정리생활! 빠바바밤빰! 어! 질문! 오프닝부터 얼굴 이렇게 부었어요. 자 여기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영상은 어젯밤에 라면, 닭꼬지, 코코노미야키, 푸딩, 초밥, 돈까스 를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었고요. 일본 안은 굉장히 찐해요. 안녕? 다시 왔어요.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벌 그려볼게요. 제가 어릴 때 미술을 했었거든요. 혹시 대쌩이라고 왔어요? 대쌩? 오 굉장히 지금 괜찮은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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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이 형이 낮잠에 자고 있어요. 전 권약젤리를 먹을 겁니다. 건이 형이 깨지 않게 조용히 먹을게요. 깼어요. 깼어요. 이 말 한과 동시에 깼습니다. 도쿄 한가운데서 먹는 권약젤리의 맛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까 아침보다 부기가 좀 빠졌죠? 왜냐면 운동했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걸 보실래요? 아니 제가 운동한다고 보셨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버블에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약간 추하네요. 그냥 한다는 것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사고 올게요. 안녕? 지금 건이 형은 자고 있고요. 저는 컴퓨터를 마치고 제 풍경을 보면서 앉아있습니다. 짜잔. 완전 CTV 완전 CTV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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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파랑 양파 이렇게 잘 두드려주고요 이거는 잡티랑 탄력을 이 비타민 F는 한 1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돼요 나 되게 홈쇼핑 같다 이렇게 3단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쫀쫀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분크림요 네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립밤 선크림은 네 그러면 영사의 스킨케어 끝 커피를 가져다주셔서 커피랑 먹을 메론빵이랑 크레페를 준비했습니다 음 이런 맛이구나 이게 그런가요? 도라에몽에서 도라미가 좋아하는 메론빵 초코바나나 엄청 부드럽다 이거 두 가지 크림이 들어있어요 바나가 있네 곧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녁을 먹고 또 먹겠습니다 일본의 빈츠 느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여기 더 있지? 이거 먹어 나 3개나 있다 여러분 저는 사과하고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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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일본 와서 첫 외출입니다 오하여 오하여 오하니마스 오하여 오하이 여호 저희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격리 때문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녕 드디어 일본 와서 3일 동안 격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라수쿠를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쇼핑도 할 겁니다 오늘의 절패스는? 짠 안녕 좀 이따 봐요 지금 두 개의 시점이 있어요 저희는 호텔산도로 가요 그러면 도착해서 만나요 영수 안녕 안녕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규카츄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우 규카츄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네 이제 그럼 규카 집으로 짜잔 밥이 나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먹어보기가 진짜 잘했다 근데 엄청 부드러웠는데 와 1에서 1번 오면 규카을 먹는 거구나 뭘까 두 개씩 구워야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유준이 형이 이 소중한 현점을 저에게 연구해줬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라게 영수 형의 규카가 처음이었대요 네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 안녕 지금은 쇼핑했어요 형 뭐였어요? 형 뭐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매장을 갑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쇼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준서 형은 홀로 셔츠를 샀대요 짜잔 예 육교를 오르고 있어요 육교를 오르고 있어요 윙 저는 이 64번을 시켰습니다 하하 짠 맛있겠죠? 예 안녕 저희는 이치랑 라면을 왔습니다 짜잔 라면이 나왔고요 제가 차슈 추가도 했어요 짜잔 고마워요 맛있겠다 바로 먹어볼게요 이따라키마스 와 차슈랑 고기야 진한 맛으로 시켰는데 국물은 진한 맛으로 시키기 잘했어요 어 굿 여기는 신주쿠 예 안녕 안녕 우리는 쇼핑 당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숙소 가서 이제 쉴 거예요 쉴 거예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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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본에서의 첫 착장은 짜잔 내 도착입니다 그럼 펜사장으로 출발 출발 인사해 주세요 눈 감아야 돼. 오늘은 헬사를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스케줄 마치고 귤카츄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나왔습니다. 귤카츄 먹겠습니다. 안녕. 방금 귤카츄를 먹었지만 일본에 오면 호노미야키는 꼭 먹어야겠죠? 호노미야키 먹으러 왔습니다. 이 음료수 뭔지 모르고 시켰어요. 도전했습니다. 칼피스 소사. 이거 뭔맛이지? 약간 밀키스 맛? 맛있어요. 여러분도 오신다면 칼피스 소다를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깔끔. 프리미팅 끝나고 아브라소바 먹으러 왔습니다. 예. 안녕.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날 아침입니다. 시부야를 들리려고 일찍 일어났고요. 옆에는 한결이 형이 라면먹는 소리를 계속 내네요. 여기 한결이 형의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제 룩을 소개해드릴 듯. 오늘의 룩. 셔츠랑 반바지랑 신발 끝. 안녕. 시부야 출발. 시부야 도착. 저희는 카레를 먹으러 갈 거예요. 신난다. 시부야 표차로. 여기가 천국인가? 천국이지? 천국이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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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죠? 여긴 어디죠? 여긴.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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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죠? 저는 닭고기로 시켰습니다. 스프 카레. 스프 카레. 저는 8단계 시켰습니다. 여기 50단계까지 있어요.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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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닭고기. 너무 맛있다. 이 친구가 탐나구만. 와. 여기는 매가 동켓데데스. 하와이데스. 우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용서산. 이제 우리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한국 도착. 도착 됐어. 저는 이제 얼른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오오옹오. 오오오 oui. 감사합니다.